소크라테스 세상록 제가 가져온 게 소크라테스 세상록인데 이걸 권해드리는 게 소크라테스의 논어 같은 거죠. 언행록이에요. 플라톤의 저술은 하나하나가 어떤 메시지가 분명한 작품들이라면 플라톤이 가공을 많이 했죠. 이거는 좀 더 날것의 느낌의 소크라테스 제자 또 다른 제자 크세노폰에 그냥 소크라테스는 이런 분이셨지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대화가 있었지 이런 식으로 소크라테스의 삶을 얘기해 주는 그래서 이걸 보면 소크라테스의 삶이 잘 보이는데 뭐랄까 딱 우리 학당이 홍익학당의 모습이 보면 나와요. 그냥 소크라테스와 제자들 간에 계속 진리탐구하는 그 맛에 살던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4대 성인들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해 드리면 부처님도 숲에 모여서 제자들이랑 같이 살면서 돌을 닦던 덕후들이죠. 돌 닦는 덕후들입니다. 유교 공자님도 제자더라고요. 제자들 신분도 안 따지고 다 받아서 공부했던 거기는 이제 소크라테스는 수강료 안 받는 걸로 유명합니다. 공자님은 노노 이렇게 보면 받으셨죠. 그건 형편 따라서고 이분은 안 받으실 만하면 안 받는 거 뭐냐면 여기서 나와요. 나한테 돌을 지도하는 거는 나의 가장 평생에 좋은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거기에 돈이 매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철저히 진리탐구에 있어서 돈이 조금 더 방해하면 안 된다. 그런 입장. 사실 그 입장은 같죠. 조금씩 상황만 다를 뿐이지. 처한 상황만.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하루 종일 나가서 어슬렁거리면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계속 돌을 아십니까? 돌을 아십니까? 전파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한테 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 소크라테스 내가 좀 가르쳐 줄게. 하다가 보면 다 털려요. 자명하십니까? 내가 자명하게 알아 하고 시작을 했다가 젊은 친구들도 아, 소크라테스 제가 좀 알아요. 그리고 시작했다가 한참 대화 나누다 보면 소크라테스 제가 잘 모르는 거네요. 그래서 무진을 실토해요. 그런 식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명해지게 하기. 이제 그거는 좀 더 이제 그 어떤 다양한 부류를 만난 이야기들인데 요게 이제 플라톤에 많이 나왔는데 여기 소크라테스 회상록을 보면 자기랑 친한 제자들과 계속해서 진리를 탐구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꼭 그렇게 이렇게 상대방 무지를 털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지혜를 갈고 닦았던 그런 그 학당을 사실은 열어서 자기 나름대로 거리의 학당 같은 건데 계속해서 사람들을 사귀면서 평생 살다 가신 분이죠. 플라톤이 그러니까요. 소크라테스의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아카데미아라는 학당을 엽니다. 그게 지금 우리도 홍익 아카데미 하는 게 아카데미 하는 게 거기서 온 거죠. 아카데미아라고 철학학당을 열어서 또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공동체에서 돋닫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이제 서양식 학당인데 거의 신학단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막연히 생각하기에 거기 철학하는 것이니까 철학학당이니까 종교적이지 않겠지. 소크라테스가 아주 종교적인 인물이에요.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 아테네에서 신을요. 막연히 믿었어요. 제우스. 뭐가 막연하냐면 신이 존재한다는 걸 다 믿었는데 제우스, 헤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는 신화를 믿은 거예요. 그럼 그 신들이 나를 모든 걸 꿰뚫어보지 못해요. 신들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 신화들의 신들을 보면. 인간이 투영돼 있거든요. 에고가 투영돼 있어가지고 되게 인간의식을 가진 존재들로 보고 우리가 계속 기복으로 비는 거죠. 또 점을 받으려고. 신탁을 중시해서 그런 신들한테 도움받으려고 신을 모시고 도움받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 문화는 소크라테스도 존중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신이 인간한테 지성을 줬잖아요. 인간이 배워서 지성으로 해결할 일을 점치는 거는 소크라테스가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옳은 일을 점치는 것도 싫어했어요. 이게 옳은 일인데 해도 될까요? 그렇게 묻는 거 싫어했어요. 아테네는 점문화입니다. 신탁문화예요. 소크라테스가 제일 지혜로운 존재라고 불리게 된 것도 그 친구가 가서 점쳐서 그래요. 아테네에서 누가 제일 똑똑하냐? 소크라테스다. 그래가지고 얘기해 주니까 소크라테스 듣고 그럴 리가 나는 아는 게 없는데 그래서 지식인, 장군, 정치인들 다 만나본 거예요. 그 당시 제일 자명한 사람을 다 만나봐서 내린 게 딴 놈들은 지가 모르는지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지라도 알더라. 이게 겸손이고요. 사실은 소크라테스는 어려서부터 다이몬이라고 자기 내면의 신성의 소리를 듣습니다. 다이몬은 원래 작은 신이란 뜻인데 내 안에 임해 있는 신이에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신. 밖에 있는 신에 비해서 내 마음에 있는 신. 이런 식으로 해서 우주의 신에 비해서 내 마음, 나랑 함께 살면서 나에게 신호를, 어떤 신호를 보내주냐? 자명찜찜의 신호를 계속 보내주는 신이에요.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면 성령이에요. 성부가 우주적인 신이라면 성령을 말해요. 그래서 이 다이몬의 신성이 어려서부터 올코그룸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양심의 소리죠. 찜찜찜. 일반인은 양심의 소리를 잘 못 들었는데 소크라테스는 영성진행이 높아서 잘 들었던 거예요. 잘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하지마. 하지마. 찜찜은 확실히 들렸대요. 찜찜. 찜찜. 찜찜이 안 들리면 하고. 이 소리가 무슨 메시지를 나한테 전하는 거냐 해서 연구해서 철학자가 생긴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엄청난 신학자예요. 신을 섬기는 걸 중시하는 분이에요.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신이 인간의 모든 일것을 일주일을 꿰뚫어본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신은 뭔가 인간에서 대량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 사고관을 바꾼 거예요. 신은 우리 모든 걸 꿰뚫어보고 있고 모든 곳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자명진지. 이런 지당한 얘기도 당시 소크라테스가 엄청 설득해 가지고 서양 문화에 자리잡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의 시조로 불리는데 아무튼 이 분의 이야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고 좀 더 얘기해 볼게요. 방금 그 얘기도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는 대로 말했다. 자명한 얘기만 했고 신적 존재가 자신에게 지시하더라고 말한 것이다. 그랬는데 그는 수많은 제자에게 신적 존재의 지시에 따라 이런 일은 저렇고 저런 일은 이렇다고 하지 말라. 이건 하라. 해도 된다. 이건 찜찜하다. 이런 얘기를 늘 조언해 줬는데 나중에 그 조언을 따른 자는 덕을 받고 따른 자는 나중에 꼭 후회를 했다. 다 신탁이라고 해서 재물을 바치고 이렇게 점을 봤는데 소크라테스는 자기 내면에서 신의 소리를 들은 거죠. 이런 점 때문에 이제 당시 아테네에서 아주 좀 이상한 존재가 된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다수의 사람들처럼 신들이 인간을 돌본다고 믿었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많은 인은 신들이 어떤 것은 알고 어떤 것은 잘 모른다고 믿었지만 신들도 속일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신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숨은 의도는 말할 것이 없이 모든 걸 알고 있고 어디에나 존재하며 모든 종류의 인간사에 관해 인간에게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지금 4대 성인들은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신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성의 가르침 철학이니까 다르겠지 유교는 다르겠지 유교가 왜 다르냐 우리 안에서 천명, 하나님의 명령이 늘 들린다는 게 공자입니다. 군자는 천명을 존중하고 이 하나님의 신호를 소인배들은 이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한다. 이게 논어에 나온 말입니다. 군자가 되려고 해도요. 리더죠. 군자는 리더가 되려면 내면에 있는 양심의 신호를 잘 따르는 사람이 군자죠. 그런데 이 군자가 동양에서도 천명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학입니다. 그래서 공자님 아프실 때 제자가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보세요 하니까 기도는 늘 해왔다. 하나님께 늘 기도해왔다. 이런 말씀하세요. 태계나 율곡이나 난명 우리나라 선비들 다 그런 종교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천리라고 해서 이니에이지의 원리도 우주가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해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니에이지를 지키죠. 여러분 이니에이지의 원리가 단순한 도덕률이면 여러분 무시할걸요? 안 지키면 어때요? 선비들한테는 그게 종교적입니다. 아침에 무릎 꿇고 앉아서 자기 천명의 소리를 들어요. 이니에이지가 날 어디로 인도하는지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교안의 종교성 꼭 다뤄져요. 태계 선생 같은 경우 선조한테 바치는 성악십도에도 잠심이고 마음을 고유하고 앉아서 대월상제 하나님을 초월해가지고 이런 세속의 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로 직접 마주보라 이렇게 천주교에 가면 관상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보는 거 이런 게 다 기본 삶에서 이렇게 완전히 깔려있던 거죠. 신학적인 부분이. 그래서 소크라테스 이 내용도 읽어보시면 신학자예요. 신을 노래하신 분이고 신의 명령으로 아테네에서 봉사한 겁니다. 소크라테스 제 강의에 보면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 변론 강의죠. 거기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론하잖아요. 신의 명령이고 내가 아테네에 봉사하는 거는 신이 나한테 뭐라고 명령했냐면 아테네의 등에가 돼가지고 아테네가 졸지 못하게 계속 따끔따끔하게 깨어나게 하는 역할이 내 역할이 그런 부분도 이런 신학적 기반 위에 있습니다. 지금 철학자들이요. 아 신학 저열에 신은 다 미신이야. 우린 철학자야. 오로지 이성만 가지고 모든 일을 이성만 가지고 모든 일을 의심스럽게 다 바라보고 사고하는 거야. 그러면 다이몬의 명령을 따랐던 소크라테스는 뭐가 됩니까? 이거를 따르는 게 소크라테스한테 있어서 이성이었던 거예요. 로고스적인. 근데 그냥 내면의 신성이 없이 그냥 이성을 따른다. 이거는 애고의 작업일 뿐입니다. 애고의 작업은요. 이성은 욕망의 시냐라는 소리밖에 못 들어요. 애고가 작업을 하면 애고적으로 작용을 하면 탐진치가 인간의 사실 애고의 본성이라 욕망의 이성이 집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 믿을 게 없는 게 욕망, 지 욕망을 보지도 못해요. 자기 스스로 변호하는 말만 주장하지 논리적으로 머리는 좋으니까 뭐든지 갖다 붙이죠. 다 들여다보면 자기 욕망의 소리죠. 양심의 소리 들으면서 이성 쓰자. 이게 사실은 철학인 거죠. 이런 부분에서 좀 보시고 소크라테스는 성역과 식욕에 관한 한 가장 자제력이 강한 사람이었다. 당시 아테네에서. 그 다음 그는 추위와 더위와 온갖 노고, 고생에 있어서 가장 잘 참고 견뎠다. 이분이 글을 보면요. 몸이 좋으신 분, 튼튼하신 분이세요. 전쟁 나가서 아주 전투도 잘 하시고요. 그 밖에 그런 절제가 몸에 배어있고 항상 뭔가 이런 전사적인 그런 삶을 사세요. 항상 전쟁 나면 바로 먹을 거 못 먹고 전투해야 되잖아요. 그런 준비를 혼자 하세요. 추위에도 강하게 단련시키고, 더위에도 강하게 단련시키고, 배고픔에도 잘 단련시키고. 자기를 계속 단련해 가는 사람. 몸도 단련하고, 사실은 혼의 단련을 위해서 몸을 단련하는 분이에요. 몸 자체의 단련에 대해서는 비판하신 분. 그냥 당시 아테네가 외모지상주의 다 몸 가꾸고 있어요. 다이어트. 지금 우리랑 똑같습니다. 다이어트, 몸 만들기, 미남. 미남을 아름다운 걸 찾다 보니까 또 동성애도 많았어요. 아름다운 남성이 팔렸습니다. 팔렸다는 게 이상하다. 아름다운 남성이 상당히 그 당시 연예인 같은 존재였어요. 미소년이 인기고, 막 사귀어 보려고 다 남자들이요. 아름답지 않나요? 아무튼 이 당시에 그런 것에 대해 소쿠라테스는 아주 엄하게 소쿠라테스 동성애자라고 이렇게 많이 비판한 경우 있는데, 비판하는 분들이 좀 달라요. 소쿠라테스는 그 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왜냐하면 소쿠라테스는 이걸 보는 거예요. 동성애 자체에 대한 비판보다 욕정에 빠져서 그러지 말라고. 정신 차려라. 자제력을 훈련하라. 한 번 이 자제가 안 되면 너는 아주 멀리 가게 돼. 칼을 들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격이 될 거다. 자제하라는 가르침을 요즘에 단련하라. 그래서 스스로요. 세상이 가장 못생기고 매력 없는 사람을 피하는 것보다 자기가 이쁜 사람 피하는 게 더 자신 있다. 안 부럽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스스로 그렇게 항상 마음을 단련하신 분. 자기가 자기 마음에 육체의 쾌락, 그런 돈의 쾌락에 빠질까 봐 늘 절제하신 분. 그래서 수강료도 안 받는 분. 돈이 가져오는 폐해가 싫었고, 욕망에 빠진, 육체적 욕망에 빠지는 것을 싫어하셨던 분. 그냥 그렇게 하시면 재밌겠어요. 소크라테스는 항상 그런 걸 가르치겠다고 자처한 적은 없지만 항상 솔선수범으로 제자들의 본이 되길 바랬다. 자기가 직접 그렇게 삶으로, 삶의 원칙대로 삶으로써 사람들의 본이 되길 바랬고요. 소크라테스는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지만 자신이 제시하는 생활 원칙을 받아들이는 사람. 저희 학당 같으면 이게 생활 원칙이죠. 이런 삶의 지침을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은 자기와 남에게 평생도록 좋은 친구가 될 거라고 확신했다. 그러니까 이 도반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제자 양성. 어떻게 보면 도반이자 제자 양성이 생애 최고의 락인 분이셔서 그분들과 함께 진리를 탐구해 갈 수 있잖아요. 이분은 자기가 완성된 진리를 전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무지인데, 모르는데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놀다 보면 더 지혜로워지잖아요. 나를 지혜롭게 해주는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도움이 되는 친구. 이게 자리 이타죠.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그런 사귐을 좋아해서 그런데 이제 그가 어떻게 젊은이를 타락시켰겠는가 이런 사람이 이제 크리스노폰이 나름 좀 앞부분은 소크라테스 변론의 내용과 비슷해요.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받아서 쓴 거예요. 내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그런 양반이 아닌데 그렇게 사신 분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자제력이 있었던 분인데 이게 누명이다 하는 소리고요. 뒤에 가면 이제 소크라테스에 그냥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지는데 소크라테스는 민중의 우호적이었고 인류를 사랑했다. 그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열렬히 따르는 제자가 많았다.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하면 아주 그 유명한 제자야 손에 꽂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따라섰다는 것도 아셔야죠. 누구에게도 수업료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을 누구에게나 아낌없이 나눠주었다. 물론 그 중에는 그에게서 사소한 것을 거저 얻어서 남에게 비싼 값에 그 당시에는 소피스트리라고 지식상들이 많았어요. 요즘도 제 강의 듣고 아주 비싼 값을 파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무료로 뿌린 유튜브 강의를 또 듣고 돈 받고 이거 귀한 거야 하고 파는 분도 있겠죠. 소크라테스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 사람과 대화하기를 거부했었다. 그러니까 지식상이 되면 돈을 내야만 대화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알고 싶어요. 그럼 제가 모래시계를 갖다 놓는 거죠. 요거 요거 떨어지면 얼마입니다. 아니면 째깍 째깍 하는 소리 나는 10분당 뭐 얼마다. 당시 소피스트들은 그렇게 해서 부를 얻었어요. 이 사람들이 보면 소크라테스가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돈도 제 값을 못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소피스트들한테 막 지적 받고 그럽니다. 반면 소크라테스는 또 소피스트들을 아주 싫어해요. 뒤에 글이 나올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토록 아낌없이 선물을 나눠주며 법보실을 원없이 하신 분이죠.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상의 봉사를 했기 때문이다. 그의 제자들은 언제나 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돌아가게 했다. 만나고 놀면 항상 더 나아져서 돌아가게 만들고 더 자제력 있게 돼서 돌아가고 더 진선미를 갖춰서 돌아가게 만들었다. 항상 소크라테스는 솔선수범하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제자들을 이롭게 했다. 그게 보살도고요. 이런 것도 재밌습니다. 그는 친구나 외국인을 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생활 방식에서도 능력껏 행하는 것을 좋은 원칙이라고 했다. 영양껏 하시라는. 항상 이분도 똑같죠. 영양껏 하십시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신들로부터 어떤 신호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길도 모르는 맹인을 고르도록 설득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을 것이다. 뭔 소리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소크라테스 자신이 신들로부터 어떤 신호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신호를 늘 받았고요. 그 신호를 무시하라는 것은 거의 눈 뜨고 다니는 사람 대신에 맹인을 길잡이로 삼아라 하는 것 같이 소크라테스는 어렵게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 신들이 보내는 신호가 항상 인생의 길잡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항상 비용, 돈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생활 방식에 익숙해지도록 자신의 몸과 혼을 단련했다. 요즘 이런 것을 우리나라 백수가 꼭 익히셔야 할 법이죠. 돈이 최소한으로 들되 건강한 몸과 건강한 혼을 유지하는. 스스로 이런 훈련을 적극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항상. 소피스트와의 대화가 재밌어요. 그걸 읽어드릴게요. 소피스트와의 대화가 있는데 소피스트가 소크라테스 당시는 올바른 사람이긴 한데 현명하지는 못합니다. 왜냐? 수업료를 안 받는다. 그거는 이분들은 이렇게 너무 집착하시는데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거다. 제 값을 받지 않고 이렇게 물건을 판다는 것은 값을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현명하지는 못한 거다 하니까 안티폰 소피스트입니다. 우리 사회의 여론은 젊음과 지혜를 남에게 훌륭하게도 줄 수 있고 추하게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젊음을 아무에게나 돈 받고 파는 것을 매춘이라고 부르고 매춘남. 이때는 남자가 중요합니다. 매춘남입니다. 매춘남이라고 부르고 이때 남자들이 인기가 있었어요. 아무튼 매춘남이라고 부르고 자신이 진실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연인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훌륭하다고 여기니 말이요. 아무에게나 돈을 받고 파는 것은 매춘남이요. 자신을 진실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진실로 훌륭한 사람은 요즘 번역음과 신사입니다. 신사. 신사라고 여기는 사람을 연인으로 삼는 사람은 그 사람은 훌륭하다고 평가하지 않냐. 사회에서 매춘남을 사귀는 것을 우리가 좋게 보지는 않지 않느냐. 신사를 사귀는 것을 좋게 보지. 이 말을 하면서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 지금 소피스트. 지혜를 파는 사람들은 소피스트 너네들이다. 지혜를 매춘남처럼 아무에게나 돈 받고 지혜를 팔면 소피스트라고 하고 훌륭한 자질을 타고났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가진 좋은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친구를 삼는 것은 시민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요. 아까 올바른 연애처럼 진짜 지혜를 주면서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지혜를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올바른 사람한테 주면서 그 사람과 자신을 더 이롭게 더 진선미적으로 더 나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오히려 이건 시민으로서 꼭 해야 할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사람들이 좋은 마리나 개나 새를 좋아하듯 그 당시에도요. 애완동물 키우는 게 또 열풍이었습니다. 요즘 반려동물이라고 해야 되죠. 그 당시에 다이어트, 외모지상주의, 뭔가 이렇게 동물들을 키우고 이런 것. 요즘 똑같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여러분 사는 문명의 토대가 아테네의 그 당시 문명이에요. 이미 그리스에서 다 누렸던 겁니다. 지금 2400년 전에 누렸던 거예요. 그 당시 자본주의도요. 돈이 돌아가지고 아테네에 돈 맛도 알고 물질, 외모 이런 데만 빠져들 때 건강하긴 하지만 외모가 좀 못생긴 어떤 아저씨가 나타나서 돈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충격이었죠. 아니 저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아름다움에만 빠져있는 거예요. 남성의 아름다움 그것도. 남성의 어떤 아름다움. 올림픽 할 때 다 남성들 막 알몸으로 경기하고 이런 거 보는데 열광하고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게 그 당시 문화를 좀 아시라고요. 그때 쟤 뭐야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정신을 아름답게 하세요라는 말 시작했어요. 이게 재미있는 겁니다. 당신들 정신을 아름답게 하세요. 이게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다들 몸을 아름답게 하고 지식이 있어도 돈 받고 그냥 남을 잘 설득하는 그 기술을 가르치는 논술학원들 같은 학원들이 많았던 강사들을 키워내는 학원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이 양반은 수강료도 안 받아요. 혼을 단련시켜라. 이게 신의 명령이다. 아테네에 나를 보냈다. 하면서 계속 아테네 사람들한테 깨어내라. 정신 차려라. 진리를 택해라. 선을 행해라. 정의로워져라. 이 얘기만 하는 겁니다. 당시 소피스트들은요. 이 우주의 본질이 뭘까? 천지 만물의 본질을 연구했어요. 소크라테스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쟤네들은 인간사를 마스터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 인간사를 중시하지 않는 거냐 하면서 소크라테스는 철저히 철학의 본연의 임무 옳은가 그른가 판단하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혜와 실천하는 능력에만 관심을 둡니다. 어떤 게 신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사는 건가 즉 인간의 문제에 관심을 둬 그래서 이 분이 철학의 시조가 됩니다. 철학의 문제는 선과 악의 판정입니다. 어떤 게 우주의 질서에 우주의 법칙에 맞는 거냐를 판정해내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른 분야는 사실 과하게 할 수 있는 분야죠. 소크라테스는 철학 본연의 임무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게 사실은 신학적인 바탕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신학과 철학의 대가였던 거예요. 이분이 아테네에 등장해서 몸과 돈에만 치중하고 있는 젊은이들한테 젊은이들, 몸을 가꾸는 것보다는 혼을 가꾸라고 돈에 집착하기보다는 당신의 어떤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삶을 살으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치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나중에 사형 당한 거예요.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고 반대로 그러니까 이 제자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게 타락이라고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양반이 어떤 양반인데 그걸 타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소크라테스의 학당이라는 게 꼭 공간을 지어놓고 했다는 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아고라 광장 가서 늘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있으면 만나서 같이 진리탐구를 한 거예요. 대화를 통해 나는 좋은 친구들을 개나 새나 말 키우는 것보다 좋아한다오. 아니 나는 그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오. 나는 좋은 친구 좋아하기를 더 좋아오. 여기서 좋은 친구란 것은 공자님이 말한 벗이 멀리서 와서 같이 진리를 논하니 즐겁지 아니한가의 그벗입니다. 그러니까 덕후들이에요. 덕후들. 덕후들 만나서 제일 즐겁죠. 덕후들끼리 모여서 수다 떨 때 제일 즐겁죠. 서로 막 진리가 오고 가고 정보가 오고 가고 법보실을 막 서로 하고 여기서 진리탐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에 대해서 같이 모이면 더 선명해질 거 아닙니까? 재미있죠. 아니 나는 더 좋아하오. 그래서 나는 좋은 거를 가르칠 수 있으면 무엇이든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의 미덕. 진선미에 가깝게 살아갈 수 있게 그들의 아름다운 덕성. 덕을 증진시켜줄 그들의 미덕을 증진해줄 사람들에게 그들을 소개한답니다. 내가 가르쳐주고 또 좋은 관계를 맺게 그런 덕 있는 사람들한테 소개해주고 그리고 선현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기록으로 남긴 보물같은 두루마리를 펼치고 그때도 어떤 이런 경전 일곱개죠. 제가 지금 똑같죠. 선현들이 남긴 이 보물같은 두루마리 펼쳐서 같이 읽고 계시죠. 소코라테스 똑같이 일 펼치고 친구들과 함께 통독한다고 같이 모여서 읽어요. 그리고 좋은 구절을 발견하며 발췌하며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을 큰 이득이라고 생각하죠. 난 이게 제일 재밌는 사람인지 돈 받는 거 재미없다.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코라테스는 정치는 안 하느냐고 또 비판하니까 안티폰이라는 소피스트가 내가 정치를 나 혼자 정치를 할 때 내가 더 좋은 정치랄까요? 아니면 유능한 정치가를 많이 배출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래서 소코라테스 제자들이 도시국가 곳곳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아가서 또 정치를 합니다. 참여합니다. 소코라테스는 교사로서 자기 본분을 확실히 한 다음에 평생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진리를 공유하고 같이 모여서 소코라테스가 스스로 자제력 있게 살기 때문에 제자들은 배우고 삶의 본을 보면서 이제 본을 받는 거죠. 소코라테스를 보면서 이게 올바른 제자 양성이죠. 기독교도 똑같아요. 라비 예수 제자도를 말하다. 이 책 제가 권해드리는데요. 이 책은요. 예수님을 성경과 다르게 보겠다가 아니라 당시 1세기 때 유대 문화를 연구해 가면서 예수님의 성경을 더 이해하게 도와주는 책입니다. 라비 예수라는 책도 있고요. 라비 예수와 함께 성경 읽게라는 책도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당시 라비 문화가 유대인들의 1세기 때 라비 문화가요. 거기서 예수님의 삶을 라비 문화가 그냥 예수님의 삶을 사실은 결정 지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진리를 전파하고 했는지 다 라비 문화 속에서 설명이 됩니다. 당시 라비들이요. 여러분 라비들이 일반인들이에요. 일반인들인데 자기 직업 갖고 하다가 계속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해당되는 그런 구전 토라도 있고 또 원래 원형 토라 모세 오경도 배우고 모세 오경 그런 선지자들의 예언서 그리고 이런 선배들이 또 연구해 놓은 지금 탈무드 내용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탈무드의 일부분이 이미 예수님 때 그런 게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즉 모세 오경에 대해서 라비들이 주석을 해 놓은 게 탈무드 내용입니다. 모세 오경의 내용에 대해서 이거를 삶 속에서 실현하려면 더 구체적인 리얼한 실전 팁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라비들이 남겨놓고 적어놓은 게 탈무드예요. 그 글에 대해서 또 한 번 주석을 달아놓은 게 지금 우리가 아는 탈무드예요. 그래서 탈무드의 주인공은 라비들이죠. 그래서 나라가 망해도 라비 한 명만 살려놓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걸 주장해요. 탈무드. 그 정도로 아버지랑 라비가 인질로 잡혔으면 라비 몸값을 지불해라. 이런 내용도 나와요. 아버지가 날 세상에 냈지만 내세에 나를 낳게 할 사람은 올바른 곳에 나를 낳게 할 사람은 라비다. 스승이요. 어느 정도냐면 라비가 나를 따르라 하면 이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처럼 주종관계처럼 하는데 주종관계라는 거는 진짜 종살이 한다기보다 그 모든 수발을 들어줘요. 지금 절의 그 있죠. 절의 그 상좌와 이런 문화처럼 수발을 들어주면서 진리를 옆에서 같이 배워야 된다. 이 촛불길이 더 가까이 해야 더 밝아진다. 이게요. 이 라비들의 원칙입니다. 교육에. 서로 함께 가까운 곳에서 옆에서 바로 옆에서 봐요. 함께. 그래서 함께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함께 의논해 가면서 함께 성경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구현할지 연구해 가는 관계가 이 스승과 제자. 라비와 라비가 스승이라는 뜻이고 요즘 말로 마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스타워즈의 마스터. 다 비슷해요. 마스터, 파드완 이렇게 해서 그런 것처럼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 제자들과 함께 라비는 공부하면서 자기도 공부가 되고 또 공부 가르쳐 주고요. 그 당시에서 라비가 되면요. 라비가 되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에 있어서 탁월함을 인정받고 나서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행위. 벚꽃이라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녀요. 그게 제자들한테 전도 보내는 게요. 전형적인 라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방식이에요. 가서 여러 마을에 가서 도를 전해라. 이게 원래 라비들이 하는 일에 하는 게 이 마을 저 마을 가면서 금전적 대가는 안 받고 대전만 받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안식일날 회당. 교회 같은 거죠. 안식일날 유대교 회당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네에 어떤 라비가 한 분이 오셨다 그러면 불러다가 설법 시키는 거예요. 회당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주로 강의하고 다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런 식으로 라비처럼 돌아다니신 거예요. 제자들하고. 원래 다른 라비들도 제자들하고 돌아다녀요. 다 서로 지금. 유대 땅에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실천에 대해서 고민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세파들을 계속 예수님이 지적하잖아요. 그 지적하는 것도 아무튼 바리세파들이 결국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런 라비들에서도. 그러니까 바리세파들 기존 라비들과의 대결이기도 하고 동시에 라비들이 서로 이렇게 진리를 탐구하는 방식이 그런 끝없는 논쟁과 반박을 통해서 이렇게 지혜를 성숙시켜요. 그러니까 늘 나를 지적하던 라비 하나가 죽으면 다른 라비가 이제 나는 누구 누가 나를 반박해서 나를 지혜롭게 해준 건가 막 이렇게 한탄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부르타 같이 탈모드 공부할 때는요. 라비 스승이 있어야 되고 도반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공부할 친구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탈모드 공부할 때 다 토론식이에요. 둘이 앉아가지고 내 주장. 이 탈모드에 대해서 내 주장. 이 사람의 주장. 탈모드에 수많은 퀴즈가 나와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 사이에 아주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이럴 때 어떤 게 우리 같으면 양심에 자명한가. 이걸 가지고 우리 양심 성찰 공부도 그렇게 할 수 있죠. 한 명이 주장. 이러 이러 이러니 이렇게 하는 게 자명하다. 그러면 또 상대방은 이러 이러 이러니 탈모드적 근거를 가지고 이러 이러 이러니 이런 게 자명한 것 같아요. 둘이 막 토론하면서 논쟁을 하면서 지혜가 느는 겁니다. 자기의 부족한 게 보이고 내가 놓쳤던 게 보이고 서로 지혜로우지게 만들어주는 방식이에요. 그 하부르타라는 그런 교육법이. 그런 식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도 성장했고 예수님도 라삐로서 제자들을 키워냈는데 여기 나오지만 라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기. 모범이 되기. 그래서 라삐의 삶을 통해 제자들은 라삐를 보면서 성경을 공부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지금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진리인 거죠. 살아있는 말씀이고. 라삐들한테 제자들은 그런 걸 바랬던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제자들이 살아있는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한 거죠.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삐들을 따를 때 마스터가 주인님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라삐도 그래요. 주인이라는 뜻도 있고 내 삶의 주인. 주종관계처럼 이런 느끼는 게 있어서 그 당시에 이게 꼭 억압적 관계라는 게 아니라 공부할 때 진짜 모든 것을 이런 느낌이에요. 나의 모든 걸 지적해 주십시오. 다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의 주종관계고 라삐를 도와서 일상의 모든 삶을 같이 해요. 또 그런 의미에서 종으로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진짜 그 신발끈 묶고 이러는 거는 진짜 종이 해야 될 일은 그건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종처럼 스승과 함께 한다고 이렇게 전해오긴 한데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저는 예수님 신발끈 묶을 그 자격도 안 됩니다. 종도 못 됩니다. 라고 한 거죠. 아주 파격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는 종도 못 됩니다. 제자도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신발끈 묶어주는 거는 유대 문화에서. 그런데 아무튼 그 정도로 라삐와 제자 관계는 그렇고 그러니까 이 책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은 참 중시하는데 제강이랑 너무 똑같아서 제가 감탄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평생 인간으로 살면서 보여주신 그게 진정한 태속이고 그게 진짜 인간의 길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게 나와요. 왜냐하면 유대 문화를 아니까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십자가 사건에만 주목하는데 십자가 사건에만 주목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한테 본을 보이며 사셨는가가 중요하다. 제자를 어떻게 키워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 끝에 가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제자들한테 세계 만국으로 가서 제자를 삼하라 그랬어요. 유대 문화를 안다면 그게 뭔지 아셔야 돼요. 세계 곳곳에 가서 학당을 열어서 제자들과 같이 진리를 탐구하면서 실천에 있어서 본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서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구현한 이 자체가 천국을 개척한 거고요. 지상에서 천국을 연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 왔다라고 한 거예요. 성령 뜻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을 이룬 거기 때문에 지금 지상에서 누군가의 영혼이 성령의 뜻대로 불러간다. 성령이 이 지상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열린 거예요. 창세기 때 물 위로 성령이 운행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다가 창조가 일어납니다. 지구에. 성령이 인간 삶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게 이제 천국의 시작인 거죠. 그런데 그동안은 간헐적으로 몇몇 예언자들한테만 성령이 임했는데 예수님이 말한 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전 지구적으로 성령이 임해 가지고 인류 전체가 성령 안에서 살 날이 온다. 이게 지상 천국의 선언입니다. 요한계시록 이런 거 보시고 막 하늘에서 뭐 내려오고 이런 거 바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 천국은 눈에 보이는 곳으로 오지 않는다. 이미 어떻게 보면 이미 그대들 마음 안에 와 있다. 성령이 사실 이미 임해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로 알만하게 온다 이거예요. 그걸 성령 받아라 그러신 거고 성령 받고 성령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다. 나는 이미 천국을 구현했다. 그랬죠. 그리고 제자들한테 천국에 사는 사람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너희도 세계 만국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본이 돼서 천국을 열어라예요. 여기서는 제자를 삼으라고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십자가 사건 하나로 모든 사람들을 대속해 줬으니 믿으면 끝난다가 아니라 믿고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유대 문화는 제자가 돼서 고생을 통해서 라삐한테 배우지 않으면 돌을 닦을 수가 없어요. 인고에 라삐와 함께 돋닦는 시간이 있어야만 훌륭한 라삐가 나옵니다. 기존의 문화에. 그런데 예수님이 인고하자는 게 아니라 즐겁게 공부하자는 거예요. 진리를 틀에 박힌 그런 그 당시 유대 공부를 하자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라삐가 본이 돼서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제자들은 삶을 바치면서 함께 공부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서는 예수님도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이. 나를 따르라 해서 제자들이 바로 하던 일 안 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계속 진리에 대해서 논하고 진리의 실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잖아요. 너희들 나 한 거를 보고 배워라 계속 그러잖아요. 나 한 거를 보고 배워라. 그런데 그런 예수님도 3년간 제자를 키웠는데 실망스럽죠. 요한복음 보면 이제 헤어질 때 됐는데 부족한 소리 막 날리죠. 제자들이. 아직도 지금 단련이 필요하구나 하는데 내가 더 못 가르쳐 준다.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이제 알 거다. 성령 꼭 받아야 된다. 성령 받고 성령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천국 여는 거다. 이런 얘기도 같이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다른 데 가서. 성령 받고 나면 너희도 이제 내가 삶을 살 수 있고 즉 천국에서 살 수 있고 나 다른 사람들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에서 이런 식으로 천국을 퍼뜨리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학당의 문화. 진리. 이게 서로 허심탄회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문화가 이게 모든 성인들이 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가르쳤다는 걸 아신다면 예수님이 언제 제림해서 지구에 천국 열어주나 라고 바라는 것은 정말 잘못된 얘기라는 것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본을 보여주시고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고 어떻게 공부했는지도 성경에 나오고 제자들이 어떻게 따랐는지도 여러분도 마음속에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삶 속에서 실천하고 또 누군가의 제자가 되고 또 누군가를 제자로 삼으면서 살아가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이 땅에서 천국을 열어가는 거고 천국을 확장시키는. 소크라테스 천국에 살다 가신 분이에요. 천국 속에서. 진리 탐구하고 진리를 따르는 그게 천국이죠.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 정의로움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게 성령 안에서 자기도 천국을 살았거든요. 이미 그런 천국이 전파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 따라서 전 세계 교회는 다 지어놨어요. 그쵸? 여기 교회만 멋있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안이 텅 비었는데.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지. 소크라테스 학당이 건물이 있어야 학당인가요? 광장에서 노닥거려도 학당이 돼요. 에클레이시아가 원래 가정집에서 회당에서 어디든 식사하다가 그냥 도가 전수되면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원래. 도가 진리가 진솔하게 전수되는 곳. 본을 보이는 스승과 진실하게 배우려는 제자들이 있는 곳. 불교에서 스승, 부처와 스승의 다르마. 스승의 다르마를 따르는 사람, 부처와 진리, 다르마와 그 다르마를 배우고 싶은 제자, 승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도량이 형성됩니다. 바로 학교가 열린다고. 그게 진짜 도량입니다. 요즘 도량은요. 꼭 건물이 있어야 되나? 아니에요. 그냥 거리에서 공원에서. 저희는 주로 햄버거집에서 이렇게 바로 그냥 학당이 열립니다. 토요일 날 토요학당은 저기 여의도에 있는 그런 제과점 이런 데서 열려요. 차 마시고 도 나누고 서로 삶을 얘기하고 거기서 또 배울 것 배우고 그곳이 학당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만남으로 자기가 더 자명해지고 더 밝아지고 이런 홍범 14조의 삶의 원칙이 더 선명해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난 여기도 학당이죠. 여기 모여서 같이 수련하고 공부 나누고 양심성찰 서로 도움받고 더 자명해져서 의문 하나 더 풀어서 집에 가고 그럼 여기가 이미 천국인 거고 여기가 극락인 겁니다. 그래서 극락과 천국을 살아야지 죽은 뒤에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책 제가 마음에 드는 게 그걸 분명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사후에 가는 천국이 아니다. 왜 당시 유대교 문화상에는 이렇게 진리를 서로 공부하고 함께 나누는 게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지 사후에 천국 간다 이런 건 주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가면 좋은 건데 그건 다음 문제고 더 우선적인 문제는 삶 속에서 진리를 구현해내는 겁니다. 스승과 제자가 서로 도와요. 이 부분이 간과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신 게 있어서 마침 소프라테스 해상록을 하려다가 이 책까지 같이 이렇게 묶어 소개해 드리면 4대 성인 중에 지금 두 분 말씀 공자님의 그런 제자들과의 공부하고 나눴던 건 논어에 다 들어있고요. 제자들이요 공자님한테 이럽니다. 심지어 자로가 공자님은 정치 맡으시면 어떻게 정치하실래요? 정명, 나는 먼저 개념부터 바로잡을 거야. 지금 이름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게 무엇까지 의미하는지 아세요? 왕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개념을 분명히 하면 왕 같은 사람이 왕을 해야 돼요. 개념을 바로잡으면 이 사회가 바로잡힐 거야 하니까 자로가 바로 비웃잖아요. 당시 문화를 알 수 있죠.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도 그 비웃음이 느껴져요. 선생님이 이러신다니까요. 근데 또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도 공자님의 빡침이 느껴져요. 넌 막 입을 다물어. 모르면 말을 하지마 이래가지고 아우 빡쳐가지고 얘기하신 그런 소리 아예 하지를 마. 이게 지금 그 당시 공자학당에서 이렇게 정치를 할 거냐 말 거냐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같이 토론하면서 진리가 전수돼요. 그래야 스승은 이럴 때 어떻게 움직인다? 어떻게 반응한다? 그런데 그게 참 진리의 모습인 것 같다. 이럴 때 진짜 감동이 오는 거지. 지금 만약에 진리를 전하는 많은 강사들이요. 제자들이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자 그러면 부담스러우실걸요. 좀 멀리 있어주기를. 근데 이게 진짜 자기가 본을 못 보일 거면 찔려서 못해요. 이 짓을.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멘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그런 멘토가 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동양이나 여기 유대 문화는 알고 보면 진짜 비슷합니다. 이쪽에 동양에 그런 천명찾고 진리에 따른 양심의 삶 찾듯이 이쪽은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삶을 찾았고 바리세파도 당시 최고 선비들이에요. 예수님 양이 안 차서 그렇지 나름 다 선비들이고 훌륭한 라비들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게 답이 안 나온다. 지리한데 빠져 있다. 옛날 선비들도 특히 지리한 예법에 빠져 있을 때 있죠. 공자님은 그런 분들 싫어했어요. 사실 답답해서. 공자님 논호에 보면 이럽니다. 장래에 능숙해지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슬퍼하라. 진심으로 슬퍼해 주는 게 오히려 그게 맞다. 양심이. 능숙한 막 무슨 상조에서 나온 사람처럼 막 능숙하게.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되게 능숙하게. 나 장래 진짜 잘해야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율법의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싫었던 거야. 그래놓고 자기는 하나님 천국 간다고 다 믿고 있잖아요. 난 이렇게 이미 천국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를 게 아닙니다. 학당에 오셔서 이렇게 진리탐구하고 노시는 것도 이런 예전 성인들이 그렇게 진리탐구하고 놀았던 이런 삶을 잘 생각하면서 공부하신다면 훨씬 더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 뭐 했습니까? 맨 보면 포도주 마시고 빵 먹고 놀면서 같이 사신 거예요. 계속 같이 토론하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랐죠. 또 어떤 제자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쟁기 들고 밥 깔다가 따르라 하니까 저 부모님한테 말씀 좀 드리고 하니까 집을 돌아보고 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안 맞다. 이런 게요. 다 구약에 예전에 엘리아 라삐들이죠. 엘리아가 위대한 예언자지만 엘리아가 제자 엘리사 뽑을 때도요. 밥 깔고 있는 엘리사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인사 좀 드리고 하니까 지적합니다. 그런 정신으로 되겠냐 하니까 진짜 싹 모든 걸 정리하고 와서 평생 따릅니다. 그래서 엘리아 이어서 엘리사도 아주 위대한 라삐 스승이 되고 엘리사는 또 제자들을 조직적으로 키워서 이렇게 또 제자 학당을 진짜 제대로 운영했어요.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제자를 키우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키우기도 하고 몇 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키우기도 하고 항상 이런 식으로 제자를 키워도 문화예요. 그 문화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저 라삐가 또 나를 제자 삼아 주신다니까 좋다 하고 따라간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교회 그런 설교하시는 거 보면 이런 거 많아요. 누군가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할 때 모든 걸 버리고 따르겠습니까? 못 따르죠.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당시 유대에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라삐가 날 지목했어요. 그럼 이거 안 가기 힘든 거예요. 가서 배워야 되는 거죠. 전혀 그 문화를 알고 성경을 보면 더 잘 보인다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우리 그 문화를 알아보면요. 놀라울이 많지 4대 성인들의 그런 제자들과 함께 놀던 문화가 비슷하고 진리 덕후들의 그냥 모임이라고 보시면 제일 맞다. 스승을 아버지처럼 주인님처럼 봤다 요즘이랑 안 맞게 느껴질 수 있지만 표현이 그런 거지 누구보다 진솔하게 서로 삶을 의지하고 살던 그런 동료들이죠. 지금 절에서 수자, 상자 이렇게 있듯이 그런 문화들이 진리탐구를 위한 덕후들의 그런 문화였다는 거 아시고 한번 공부하시면 훨씬 재밌으실 것 같아서 우리 학당도 그런 곳으로 열린 겁니다. 저희는 종교가 되지도 않을 거고 철학학당이라고 표방하지만 그 철학이 지식의 철학을 전수하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철학자가 되시는 걸 돕고 진짜 보살, 진짜 군자가 되시는 걸 도와드리는 학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오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셔서 문화를 즐기시고 누리시고 전파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 자체가 천국입니다. 다른 천국 바라시지 마세요. 다른 천국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국에 살던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지 천국에 못 살고 나중에 죽어서 갈 천국 노리는 분들은 못 갑니다. 아예 천국에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미리 살아보셔야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살았던 제자들처럼 여러분들도 뭔가 진리 안에서 소코라테스와 함께 진리를 탐구했던 그런 제자들처럼 이렇게 진짜 진리 안에서 즐거우신 그런 곳이 학당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또 남의 스승이 돼서 올바른 멘토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